6월 16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들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예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흙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9저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랩산에 모셨습니다. 여기서 호랩산은 신의사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경애함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모 세대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신앙과 삶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국판 뒤 40년의 광야생이 끝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지도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국 1세대가 지났습니다. 부모 세대 이후 자녀 세대라 말할 수 있는 출애국 2세대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40년 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하는 출애국 2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르쳐야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라 할지라도 세대와 세대를 묶어주는 하나의 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10편 34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애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부터 하나님을 경애함을 배워야 합니다.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나부터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일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10절 이후에 나오는 과거 신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의미합니다. 신해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해산에 임재하셨을 때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둠과 구름과 흙암으로 그곳이 덮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험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9절에서 말하는 글들입니다. 신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신앙의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강력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준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지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평생토록 깨어있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은 평생토록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10편 42편에 보면 시인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급함이었냐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었습니다. 특히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양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국 2세대들에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 사건을 통해 출애국 2세대들에게 그 2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영적으로 항상 깨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차갑고 매만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뜨겁고 열렬한 신앙의 열정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라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과 그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출애국 2세대들과 함께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변함없이 이어가며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토대로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부터 온전히 사모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남가주산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모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가게 주사 하나님께서 이 딸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니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